고렌도서 5장 17절에 고렌도서 5장 17절에 제가 부산에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유초동부 주일학교였습니다. 왜 안될까요?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안되는 조건이 있는거죠. 거의 다가보니까 교사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예배시간이 9시인데 8시 반까지 자고 있어요. 그것부터 바꿔야 되는거죠. 그리고 교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주일날만, 다른 날 와도 좋지만 주일날만 새벽 기도 오느라 그랬습니다. 와서 자는 아이들을 깨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같이 아이들과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주일날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돼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또 이제 전도현장 가보니까 교회들이 막 떠들고 전도지 뿌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가면 전도가 안되는거죠. 그래서 학교 앞에다가 집을 찾아내가지고 6학년 학생이 엘리트부터 불러들였습니다. 말성 운동을 폈어요. 당연히 상상초호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갱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공룡이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으니까 이름을 썼겠죠. 왜 지금은 없냐? 시대에 적응 못하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박보희라는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박보희. 나이 많은 분들은 아실겁니다. 통일교를 만들어낸 천재입니다. 문선명 밑에서 통일교를 저렇게 큰 사업자로 만들어낸 이 쉽게 말한 브레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감옥에 있는데 우리 멤버가 복음전했어요. 왜 감옥에 있겠어요? 통일교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왜 넣었겠어요? 약간 비리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답이요. 그렇게 많이 키우는 사람이 고담 갱신을 못하면 그렇게 밀리는 겁니다. 여섯 번이나 재앙을 입었는데도 못 깨닫고 일곱 번째 재앙 입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아무리 안 되는 곳에서도 제대로 갱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안 되는 곳에도 있어요. 저는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못하는 거 안 가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 들어가면 역사를 일어납니다. 성적 미문이 안 되는 안전병이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걸 본 사람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인 13장, 16장, 19장 이런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종교들은 못 고칩니다. 그런대로 공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 로마라든지 스바냐 이런 데 유대인들은 못 갑니다. 그리를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갱신을 잘했어요.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한 말이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갱신을 먼저 해야 되겠냐.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아주 중요한 갱신이 필요합니다. 4경 1장의 절.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냐. 굉장한 갱신인데 누가가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 고민 하나 했는데 모든 응답 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갱신한 게 다른 거 없습니다. 믿는 자는 가장 이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누리고 전하느냐. 사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임하느냐. 여기에 대한 갱신을 한 거요.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4경 1장 8절.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갱신만 해버리면 놀라운 역사를 납니다. 딴 갱신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삼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힘이 없는데 삼 제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갱신해버리면 이 응답이 와버려요.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이 절대적인 전도자 살리는 비밀 결사대가 돼요. 우리 옥정호 선생님이 기도한 대로 아주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홀리메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와야 이제는 세계 살리는 여러분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삼 기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약간만 갱신해버리면 역사는 크게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남하는 대로 그냥 계속 집에 찾아가 전도한 이것만 해봤거든요. 약간 갱신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데 있지 않다. 한 장소에서 계속했다. 역사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갱신해버렸는데 큰 역사입니다. 많은 산업인들도 전주자들 갱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보금으로 갱신해라. 이 보금은 장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영세전에 감추어둔 것이다. 여원보금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갱신. 자, 마태보금 16장 13절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가신다는 걸 고백했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세 가지 큰 축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갱신을 못하고 도망가잖아요. 나중에는 이 베드로 통해서 세계에 움직이는 역사를 나왔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다. 이 갱신되어졌을 때예요. 자, 로마서 16장 27절은 뭡니까? 영원히 있을 것. 우리는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있을 것을 따 보죠. 오늘 조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조금만 갱신하는데 응답은 너무 크게 와요. 제가 경험하기 그렇습니다. 조금 갱신했는데 얼마나 큰 응답이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갱신 안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교회 앞에 여러 교회가 학교 앞에서 매치 천둥이 날아주는 거예요. 나는 그것 보고요. 아니다. 같이 나눠주는데 창피한 거예요. 아니, 전도하는 게 뭐 창피하냐 이래 말하면 또 곤란한데 학교 앞에 여러 교회가 와서 선전이라 이거는 여름 성경학교 막 팍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창피해서 그냥 왔다니까. 그 때 갱신을 시도했어요. 과연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냐. 그 생각하려고 하기도 과연 조직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전도했냐. 그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응답을 주는 거 하는 거냐. 성경 4등에 집이 보이는 거예요. 집. 진짜 전도를 발견하기도 해요.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막 번쩍 눈에 띄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더 놀라운 일은 학교 앞에 마다 우리 교회의 집이 있어요. 놀랄 일이죠. 그래서 거기서 성인 공부했는데 엘리트만 일단 불러드린 거예요. 6학년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나 그때 전도 깨닫다. 아 이게 전도인데 내가 정말로 뭣도 모르고 살았구나. 성경이 완벽한 답이 있네. 이제는 사람 살 수 있는 조직경이시대라. 어떤 사람들 말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장 되는 사람 두 명만 모이면 지역에 역사를 납니다. 전부 내가 살아있죠. 내 위주도는 아니에요. 그 깨트러져 버린 사람 두 명만 있으면 한 지역은 산다. 갈라디아 2장 20일 때는 장노님 두 분만 계시면 그 교회는 살아난다. 확실합니다. 필리포 3장 1절에 21절 때는 교역자 한 명만 있으면 지역은 살아납니다. 얼마나 돈 자리 이런 것 필요로 안 합니까.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는 목표 달성하려고 뛰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한 거 없다고 해요. 할 것이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손에 잡힌 그것 잡으려고 한다. 땅의 건 이미 정복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간다.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겁니다. 가치 없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분명히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조금만 갱신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로마스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응답받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산업 성교에 산업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안 올까요? 그걸 갱신해야 됩니다. 왜 안 올까요? 오늘 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안 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도움이 안 되니까. 도움되면 오겠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거 술을 사야 되겠다. 반드시 일본 사람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갑자기 문을 닫았다. 그날 문을 닫았다. 문을 닫았다.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일본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뭐냐? 자기 민족을 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수건을 한국 사람 집에 파는데 일부러 이 집이 안 사고 딴 데 가세요. 뭐 말이냐? 누군가 산업 성교에서 창피하게 말고 우리 산업인들의 산업을 세밀하게 분석도 하시고 세밀하게 도움하는 연결도 만들고 뭔가 산업 성경을 하니까 내가 길이 보이고 이게 뭔가 기도가 나오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분야에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 성경은 전혀 연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서 진짜 서로 밀고 땡기면 기도하는 이게 조직이 되어줘야 살아나는 조직이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많아요. 그게 많은데 이러면 이만큼 기도가 소통이 돼요.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했는데 어떤 갱신을 했냐? 그 사람들의 모임이 완전히 영적으로 소통이 돼요. 뭐죠? 미래 갱신. 우리는요 미래를 놓고 미리 갱신해 버려야 미래를 잡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미래 갱신하면 되느냐? 히브리스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읽어놓고 갱신해야 돼요. 반드시 어느 날 여러분 죽게 돼 있고 지옥 천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어른 모사람들 모이면요. 건강 얘기하고 120살까지 졸여 산다. 뭐 100살까지 산다. 주로 이런 말씀들을 모일 때마다 많이 들어요 제가요. 그게 이제 늙었다는 증거지에요. 우리가 애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120까지 살자 뭐 이래 사라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90까지 살겠냐? 이런 이야기 안 하거든. 어쨌거나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날은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이건 놓고 갱신해야 돼요. 너무 돈돈하지 마시고요. 어느 날,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 돈과 하나 소용없어야죠. 여러분이 아무리 집 짓고 땅 사고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이 날은 옵니다. 영원히 있는 게 뭐인 줄 알고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남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구원받은 그 영원은 영원히 있는 존재입니다. 멸류관 그랬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있는 하늘 보좌와 그 배경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단히 갱신하는 눈을 떠라. 우리 학생들도 랩노들도 갱신하는 눈을 떠라. 여러분이 성공하는 자세를 갖춰버려야 성공하십니다. 그거 안 갖추면 내가 축복이 와 있는데도 모르게 되죠. 자, 어떻게 지금 갱신해야 될 것이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느 날 평생에 중요한 날이 올 거다. 하는 로코 계획 세우고 그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는요 갱신을 해야 돼요. 어느 나라 깜깜한 시대예요. 야, 이 불이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갱신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 만들었습니다. 누구지요? 에디슨입니다. 국가 엄청난 갱신을 했어요. 그 사람. 아니, 전기 없는 시대에 전기를 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사람이 하늘을 날아가지고 저 바다 건너 가야 될 것이다. 라이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행기를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행기에서 300명씩 막 실어가지고 날아가는데 그 갱신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래가지고 언젠가는 저 강원도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표도 올 거다. 그 사람 이름이 크라운 베리입니다. 그렇죠? 전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화가 이제는 선도 없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지 미래를 놓고 갱신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갱신해라. 나중에도 얘기하고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산업인 가지고도 이제는 제대로 축복 누릴 강사단 구성을 해라.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갱신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은 제자가 한 30명 정도 나올 정도 되면요. 그걸 보고 사회역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교인들은 거의 안 누리거든요. 아니 내가 이래야지 무슨 40명이나 전도해서 제자를 만들어 냈냐 말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300명 전도해서 그 중에 제자를 찾고 그 말이 아닙니다. 30명의 제자를 삼을 만큼 내가 갱신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갱신하면 되느냐. 하나님 축복을 받을 만큼 하나님이 예배해 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이런 말을 알아들은 사역자가 한 12명이 만들어져 버리면 한 지역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제 얘기 듣는 가운데 불신자를 완전히 제자 만든 한 30명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불신자 말 한번 해볼게요. 팔자 고칩니다. 천지 재백되어 버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축복을 거의 안 누리고 평생을 살다가 흑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불쌍하지요. 불쌍하지요. 전 세계 여러분은 사역자가 일어날 만큼 내가 갱신되어졌다는 건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이제 산업인 속에서 정인이 일어나도록 갱신하라. 많은 부분들을 약간만 갱신하면 응답은 크게 와요. 저는 부산에서 전동운동을 살겠습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부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갱신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갱신하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산에서 되는 교회들 없습니다. 교회 안 돼요. 좀 된다는 건 오만때만 짓을 다 했는데 그리 안 해도 성경대로 돌아가면 하나님 역사는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문제 있냐. 갱신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걱정들이 있냐. 갱신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통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증거들이 여러분 뒤에 올 겁니다. 하나님 이 강원도 살릴만큼 갱신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는 갱신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하는 정인으로 귀한 분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원도와의 시대 살릴 귀중한 사역자들 위해 오늘 평생의 축복을 임명받은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요. 아멘 아멘 누구도 아멘 임명es 아멘